근데 읽는 게 힘들겠다. 바톤 외국에서 온 멤버로서 서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진짜 힘들고도 많지만 서로 파이팅 하자. 항상 사랑하고 있어요. 펜타곤, 예나 형. 파이팅. 유토네 유토네. 봐봐. 왜 그랬었어? 유토네. 바보네 바보. 간지럽게 가끔은 한 번쯤 부드럽게 그녀의 눈을 보며 다가가 말해봐 이렇게 난 너를 사랑한다고 촌스럽게 망설이지 말고 당당하게 그녀의 맘을 향해 달려가 얘기해 와 얘기해 와론 유치한 것도 괜찮아 그녀도 원할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PPAP 추고 오면 돼. I have my p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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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웃겨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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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추어. 아아아아아아 아아아. 귀여워. 이게 뭐야. 에이! 머리 봐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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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, 이 게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냥 이거 벚꽃 춤추는 거에요 하나, 둘, 셋! B, P, A, B, 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쨔 뭐야, 에이난이 형 프리스타일 추고 있어요? 어eds? P, P, A, P, P, A, P, A